공포 체험 공포 체험이 될 것 같은데 왜 무섭지? 제가 알게던 초키 인형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인형도 판매하는 건 아니죠? 아 진짜? 초키 인형 선으로 만들기 초키인형 공포 그렇긴 한데 다른데 초키 인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명이요 2명이요 3층부터 올라가서 3층에서 지하 2층으로요 3층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3층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모기가 달려들어 가만은 모기 어디 와 라고? 고고 그의 인형은 독특하다 인형 체험이 있네요 인형 만드는 체험 인형이 독특하다 내가 예상했던 건 비슷해 네 어? 어? 여긴 또 괜찮네? 내가 알아보면 모르니까. 오! 오! 여기부터 봐야 돼? 여기부터 봐야 돼. 여기부터 봐야 돼? 여기 세계의 모든 이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이념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모텔을 완전히 개량해 줍니다. 오, 그러네. 모텔 다 뜯고. 아, 무섭네. 오, 얘네, 얘네 무서워. 오! 어, 벌. 말 버리는 아닌 것 같은데. 벌이다, 엄청나다. 인도네시아. 인형. 몽골. 이 인형, 뽀빠이 아저씨에 나왔던 그 사람인가? 응. 생각이 안 나. 뽀빠이에는 누가 나왔었지? 뽀빠이가 아니라 부산가 아니라 뭔데? 뽀빠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툼도 있다? 피노큐어. 어, 피노큐어. 아툼. 나 어렸을 때 아툼 진짜 좋았는데. 어우, 애들 봐. 무서워. 토끼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인형이 무섭다니까. 어. 아툼 베이크, 박사. 알아. 우리 박사. 사진도 못 찍는데. 사진 찍으면 안 돼? 근데 인스타에 올려달라고 써있던데. 아까 보니까. 사진 많이 올라왔는데. 아, 그래? 사진 많이 올라왔어? 아, 그래? 사진 많이 올라왔어? 응? 봄이 많은 것 같아. 봄이 많은 것 같아. 두꺼게 생겼어. 어? 어디서 많이 봄 점이인데요? 얼굴에 점이. 그래? 아, 여기도 다 점이 있구나. 어, 점이 다 입가에 붙었어. 그러네. 먹을 보기라며. 바비 리미티드 인형. 아, 이거 리미티드야? 디자이너 제이슨. 패션 로열티.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것 같고 놀긴 했는데. 응, 얘는 마스카라. 인형의 제모. 마담 아렉산더. 아, 자기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나? 비슷하네. 어, 그치? 비슷하네. 자기 어렸을 때 얼굴 입으면 딱 맞겠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니까. 인형 병원을 열었대, 아버지가. 그렇지. 그래서 인형을 고쳐주는 일을 했대?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어, 저 위에 인형이 없구나. 그래? 아, 저 위에. 잠깐 볼까? 저 인형 빡 쓰고. 빡스 찌고. 어, 쟤 무섭다.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나 지금. 걷고 막아가는 인형. 설마 진짜 걸어다녀? 아니지? 그냥 이렇게 다리 움직이는. 걸어다녀 무서웠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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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이런 인형들이 너무 좋았어. 그치? 아니, 나는 인형 안 좋아했지. 넌 여장인 줄까? 아, 그래? 아니, 넌 좋아했지. 어우, 이거 장난꾸러니까. 뭔가 일칠 것 같은 그런 필요가. 저작권이 있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홍보 이외의 모든 이용은 원칙적으로? 응. 어,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눈만 쳐다봐봐. 눈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이게 스누피. 스누피? 아, 스누피. 아, 맞아. 나 스누피 엄청 봤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다. 대모. 아, 무시어. 약간 좀 무섭다. 손을 만들었는데 뭐... 뭐지? 옛날에 그랬겠지? 옛날에? 이스트 인형이랑. 아, 도자기로 구워서 만든 거네. 아, 얼굴을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고. 아,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고. 유아 근처에서 만들고. 어, 몸은 이제 만들 수 없으니까. 아, 천을 만들고. 하... 근데 나 좀 무섭다 오빠. 빨리 나가고 싶으면 좋겠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오빠 잉문과 문제... 주인이가 오르겠지. 주인은 꼭 하나 놓은 거 아예. 아니 주인은 좋아하니까 뭐 왔겠지. 어, 이건 꽃미남이 있어서 좀 괜찮네. 진짜... 남자라면. 이런 거야? 그릇이야? 단탄소년단 아니야? 어? 그래? 맞는 거 아예? 일곱이요? 아, 그렇구나. 뭐라나. 이거... 수집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겠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맞지? 어, 괜찮으신데요. 계속 계단으로 좀 올라와. 긴장하세요? 가파른 계단 인자 써있어? 그래? 어. 인테리어도 꽤 많이 했는데? 그니까 인테리어로 안 한 게 아니었어. 여긴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인형은 귀여운데? 그래도? 아프리카 인형은 귀여운데? 그래도? 귀여운 맛이 있어. 아프리카 인형은 귀여운데? 그래도? 그니까 사람 같지 않아서 좀 덜 무서웠어. 그니까 내가 지금 이 인형을 보고 나는 지금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거든? 사람 모양이 더 무서운 거 같아. 한국인형이야? 응. 바본달인가? 그런가? 뭔가요? 아, 사나운 것도 많네. 손 넘겨왔어. 가시탈 아니야? 비단, 비단. 비단. 아, 그래그래. 아, 정류씨라고. 어. 각시탈 아니야? 아, 이거 다 직접 만든 거네. 그럼, 지금 보니까 저런 거 아까 말한 거 다 만드신 거 같아. 엄청나게 큰데? 아직 안 끝났슈? 안 됐어, 그쵸? 아, 여기가? 여긴 안 됐어? 목욕탕이 없나? 어, 그러네. 이게 속옥조예요. 아니, 이게 욕조였던 거 같아. 아, 욕조예요.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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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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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 목두기 같은, 영수. 여기도 목욕짝에 있어 보이시죠? 아, 나 너무 예쁘다. 몰아가 장난이 아닌데, 저 얼굴이 저기야, 나무. 음. 목적으로 돼 있어. 그치? 오! 스페인? 오! 그러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다리를 질려놓고 대안하는 게 세트는 재단에 인형을 맞췄더만 인형이라는 게 사람의 영혼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긴 하잖아. 계단 조심? 그렇지. 여기가 1층이야? 지하가 아직 안 돼. 아, 그래. 여긴 아직 준비 중. 여기 내려가는 건가 봐. 왜? 응? 앞장으로. 나 안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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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그래도 등이 높네. 그래? 응. 와봐. 오! 오! 아, 지하 생각보다 가끔 난다. 오! 네. 이렇게 꺾어져서. 응. 뭐하는 것이지? 몰라. 아까 동굴이라고 했지? 아까 동굴이라고 했지? 요거는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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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무고무네.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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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빠 저기 끊임없이 돼 있는데? 여기도 계단이 있고. 우리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지하실은 핸드폰도 안 닫는 거고. 핸드폰도 안 닫지는데. 네.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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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여기저기 있어. 어디가 와? 어디가 와? 어디가 와? 여기 어디 있어? 계단만 있는 거지? 막혀 있어? 옛날에 목욕탕이었네 여기. 지하 목욕탕이 있었나 봐. 지하 목욕탕이 있었나 봐. 이거봐 오빠 여기 수동국지 다 있잖아. 거기에 대중국을 해.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빨리 나가고 싶어. 왜? 나 먼저 나갈게.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가 봐. 먼저. 가 봐. 가. 롯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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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신상품들이 하나당 2만 9천 원이 한 세트예요. 어제 많이 나왔어요. 어제 그래요? 하견물이 하나 아니야? 몰라. 맞잖아. 나보다 몰라. 보이나요? 돈벌레? 당연히 야외에서. 좀 더 예뻐. 봉투지. 뭐 좋네. 봉투지. 이거 하나하나 소품을 하나 알려도 안 돼. 다 하려면 시위 엄청 세야 되지. 11명도 있지. 아 그래? 근데 나야. 여기 있는 인형을? 이런 주제로 제가 한 거잖아요. 아. 의정은 연재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 저쪽의 예산 쪽에. 알지? 그래서 사과가 저렇게 많이 있는 거구나. 네. 똑같은데. 우신인데. 빈티지. 지니도. 지니. 지니. 후드컵기. 후드컵기. 아 후드컵기 명사? 응. 그렇지. 앤. 아니야. 앤이 아니라. 쟤 뭐지? 쟤 늑대와 손이. 네. 늑대와 손이. 빨간 박도? 늑대 있네. 아. 늑대 있네. 귀여운 늑대인데. 빨간 모자. 응. 어? 얘는 백설공들 개? 어? 아 맞지? 어? 아. 얘 무서워. 얘가 걷 늙었어. 얘 약간 얼굴이 심동 났는데 지금? 오. 우와.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진짜. 오. 이거 진짜 못다. 하지마. 웃어 죽겠다고 지금. 보상은 작가. 아. 내 발로. 거미. 거미 로그. 아 이거? 이거. 응? 레고에. 레고에 넣을 애들이야? 어 맞다 맞다 맞다. 진짜. 이렇게 찍으면 더 이쁜다. 그치? 그니까? 어? 울트라멘이야? 울트라멘이야? 울트라멘이야?